제 인생의 덩크슛이 오늘 처음이었는데요. 하늘을 나는 기분, 자유의 몸이 된 기분이었어요. 자, 클라라의 멋진 덩크슛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. 아니, 이 남자분은 누군가요? 키가 되게 크시네요. 정말 영광스러운데 NBA의 브루크 로페즈라고. 누구요? 키 2m 13cm, NBA 올스타 브루크 로페즈 선수. 지난 24일 NBA 슈퍼스타와 클라라가 특별한 만남을 가졌는데요. 자, 클라라의 애교에 로페즈 선수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나 봅니다. 자, 이날 두 사람은 함께 덩크슛 대회 심사를 맡았는데요. 참가자들의 뛰어난 실력에 보고만 있어도 정말 상쾌해지는 웃음으로 화답하는 클라라. 자, 그리고 화제가 된 클라라의 덩크슛 장면인데요. 다 함께 보시죠. 자, 가볍게 클라라를 들어 올리는 브루크 로페즈 선수. 대단하죠? 그렇게 키가 크신 분이 저를 이렇게 번쩍 들으실 일이 뭐 어디 있겠어요. 로페즈 선수가 막 계속 클라라씨 포옹하고. 슬었어요. 로페즈 선수도 클라라의 사랑스러운 매력에 빠진 걸까요? 진짜 크시다. 미국식이에요. 감사의 표현. 아, 그 포옹한 거 아니에요. 미국식. 저 미워하지 마세요. 미안합니다. 남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사랑스러운 밝은 미소? 제가 즐거운 그런 밝은 에너지 많이 드리고 싶어요. 섹시한 이미지로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클라라.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미지인 것 같고요. 앞으로 보여드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. 그래서 지금 부담스럽지 않아요. 지금의 저 모습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도 계속.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너무 기분 좋아요. 이런 적이 없었어요. 우리 남심을 사로잡는 또 한 명의 섹시 아이콘, 박은지. 그런데 말이죠.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혼이 나고 있는 박은지 씨.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?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박은지 씨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은지 씨. 아, 나 너무 좋았어. 왜 이렇게 요즘 혼이 나서, 이렇게 예쁘신데. 아, 본의 아니게 신입이 돼가지고. 이제 제가 웃쳤어야 합류하게 됐잖아요. 웃참? 웃기시네. 박은지 씨, 이제 개그우먼이라고 불러드려도 되나요? 개그우먼에 뭐 도전을 막 한다는 거기보다는 개그를 통해서 좀 더 친근하고 재밌는 박은지 모습도. 굉장히 사실 개그라는 게 좀 이렇게 망가지기도 해야 되고. 많이 내려놨어요. 이탈리아에서 온 크리스틴 나이오. 여러분 많이 와. 애쓰시네요. 애쓰시네요. 점수로 매기신다면 우리 선배님들. 처음 봤지만 다시는 보기 싫은. 노력과 인내의 금방인 것 같아요. 관객과 호흡하면서 성취의 희엄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. 우찻사 꿈 동산이에요. 바로 이곳이 앞으로 박은지 씨의 기와 열정을 보여줄 우찻사 무대인데요.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서게 될 거예요. 다 보이네요. 갑자기 닭살이 막 굽는 것 같네요. 웃음을 찾는 사람들. 저희와 함께 꼭 해주시기 바랄게요. 많은 사랑해주세요.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포착된 지성 이보영 커플.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이었던 만큼 두 선남선녀의 결혼을 손꼬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죠. 7년간의 열애 끝에 다음 달 27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. 지난 금요일 두 손 꼭 잡은 채 인천공항에 나타났는데요. 웨딩 화보 촬영을 위해 스페인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. 부끄러워하면서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이보영 씨. 정말 행복해 보이죠. 이보영 씨 남주다운데요. 역시 대세 커플답게 두 사람의 커플 룩까지 화제가 됐습니다. 성함 한번 드세요. 이보영 씨도요. 아 진짜 부르군요. 살 같다게요. 과연 이 멋진 커플이 만들어낸 웨딩 화보는 얼마나 아름다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됐는데요. 그런데 지난 월요일 스페인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. 웨딩 촬영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죠. 촬영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. 서로 너무 잘생겨서 너무 좋았어요.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럽게 나왔어요. 신부는 신부대로 예쁘게 나왔어요. 행복해 보이게 나와서. 바라이어티 했던 촬영의 비밀 과연 뭘까요. 도영 씨만 모르는 프로포즈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. 정말 너무너무 멋진 곳에서 지성이 프로포즈를 했었어요. 멋있게. 지성 씨는 깜짝 프로포즈를 위해 서울에서 많은 준비를 해갔다고 하는데요. 어쩐지 스페인에서 돌아온 이보영 씨의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. 지성 씨 이보영 씨 꼭 잡은 두 손 영원히 놓지 않길 바랄게요. 두 분 결혼식장에서 만나요. 두 분 결혼식장에서 뵙겠습니다. 그나저나 크리스티나 원조는 여기 있는데 수영 크리스티나 씨. 저 클로징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오오